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8개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오후 과방위원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석은 모두 빈자리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주요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산법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최상병특검법을 맡은 법사위도 오늘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부처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청문회를 추진한 한편 각 쟁점별 국정조사, 임시국회 내 대정부질문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마저 뽑겠다며 내일 또 한 번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선출한 상임위원장들의 회의 소집은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하지만 당장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국회 일정을 거부하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마냥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 정책특위 15개를 만들어 민생 현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당이 추천한 법률 대리인을 바꾸는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을 보강해 남은 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천한 변호사 한 명이 탄핵 심판을 도맡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며 앞으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고 대리인단도 완전히 보강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추천한 변호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와 함께 대리인단 숫자도 대폭 늘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 탄핵 사건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건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전임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이 그동안 헌재에 직접 가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변호사 역시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앞서 유우성 씨 보복기소 문제로 탄핵소추된 안동환 검사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탄핵안이 기각됐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경우는 아직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과방위원장을 지낸 장재원 전 의원도 당시 방송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헌법 위반이라며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비슷한 조처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전임 과방위원장이 선임한 법률대리인단을 해임하고 대리인단을 새롭게 꾸렸던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도 여당이 문제 삼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어려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하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2대 국회의 가방위 첫 번째 회의부터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에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조변 석회하고 있는 과기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대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총선 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행을 바꾸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 본연의 일마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민의 분노에 부채질만 더하고 있는 꼴입니다. 과방위는 일을 하는 상임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R&D 예산 삭감에 따른 인력 유출과 기술 격차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기차를 지금이라도 되돌려 세워야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도록 R&D 추경 등 긴급 수혈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법한 사항들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몽리에 발목 잡힐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과방위는 국민이 총선 민의로 명령하신 본연의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의힘도 과방위 회의장으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직이 부끄럽지 않은 책임 정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등으로 인해서 과학기술 인재들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자연대학교와 공과대학교에서 1학년 자퇴생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향후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의 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방위를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항상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언론관계나 방송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룰수록 저는 여당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청취해가면서 저희가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합리적인 의사 일정을 계속 방해하는 여당의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시되 다만 여당 의원들의 주장도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이번에 과방위 지원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들어보니 한 분 한 분 다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의지가 있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저희가 시급한 현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중장에 관 jestem